한국도 갈까요? 제가 사실 고향이 쭈쭈 전남 신안이거든요. 가만히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전라남 도민만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사투리를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괜찮은가서? 박수도 안 나오고 기분이 겁나 껄쩍지근하고 있어요. 그러면 제가 막가래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 개인적인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개인기거든요. 박수를 보내주시면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. 매미 아껴서 잡들 못했네. 내 빼불던 그 사람. 생각 험께로 시시럽디다. 내 매미 허전해 불대. 생각 없게 겁나게도 눈물 낫디다. 다 혼자서 지를 감게 송가셔 불대. 뜨거운 눈물이 흘러붙디다. 매미 아껴서 매미 아껴서 나는 너를 잡들 못했네. 괜찮았어요? 네. TV에서 보는 거하고 실물로 보는 거 좀 더 괜찮지요? 네!